저는 중국 제품 품질 추적 시스템 플랫폼의 담당자 우이회 이홍입니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용은 시대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제품 추적 체제의 건립은 국제 무역의 건강한 발전을 의미하는 유효적인 수단이고 무역 상방 상호 신뢰 상호 이익의 기초입니다. 추적은 표면 이해하면 근원 추적이라는 뜻에 해당돼서 제품의 생산 가고 유통 판매 과정을 정방향으로 추적과 역방향으로 근원 이력 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추적 구조 조작 시스템 플랫폼의 건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추적 сдвиг과 통합 산업 전체의 장식을 support 위조 방지 추적 코드라는 매개물의 상품의 생산 기업의 생산 가공 유통 모든 부분을 유일하게 신분증을 부여하고 있고요. 그 매개의 새로운 정보와 그리고 또 원재료 구입, 생산 가공, 물류 유통, 판매 전체를 휴대폰으로 이른바 스캔만 샥샥 하게 되면 쉽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히 품질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서 저희 위대한 전략시량에 발맞추어 특히 과학기술부 국과의조 방지공정기술연구센터와 함께 국가품질감독 검역 총국이 저희의 국가급의 플랫폼으로 만든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저희 부스에 와 보시면 저희가 모든 추적 시스템을 알기 쉽게끔 통역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중국 검역학계에서 개발한 공동으로 추적, 직접 재산권에 대한 이런 추적권을 강력하게 발휘해서 보호를 하겠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6년 동안 운영을 할 예정이며 그리고 건축자재, 이미 출판, 식품, 약품, 담배, 술, 농수산물, 농업자재, 자동차 그리고 또 특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국의 기아자동차의 부품, 식품업의 모든 추적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리고 경제와 사회에 그런 발전을 위한 이러한 우수한 이력 추적 시스템을 오늘 참가한 모든 기업에게 공유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특히나 국가 간의 제품의 품질과 브랜드를 보장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경제 무역의 건강하고 친숙한 발전을 추진하여 경제의 무역에 발전하고 특히나 오늘 참가하신 모든 부스의 제품들의 신용 발전을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의 경제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한우의 추적 시스템을 발휘하는 것처럼 같은 이치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무역 상품 방담회가 원만한 성공을 할 수 있도록 기원하며 이 자리를 마련해주는 존경하는 박항진 우리 대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CM 박수지 입시오. 고맙습니다.